반갑습니다 일상 유튜버 이승인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지금 만나 라는 썸네일 영상 올렸던 거 기억나시나요? 그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다이아 페스티벌 양일 입장권 20매를 뿌린다고 이벤트를 열었었죠 그 당첨자 20분을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0분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첨이 안된 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도 이거 신청을 해주신 분들이 천여분 가까이 되는데 사연 짧게만 남겨달라고 했는데도 막 장문을 남겨주시고 애타게 원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 고를 자신이 없어서 그냥 랜덤으로 다 돌려버렸습니다 랜덤 추첨으로 고른 결과니까 당첨이 안된 친구들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기를 바랄게요 그럼 당첨되신 분들 우리 다이아 페스티벌에서 꼭 만나기를 바라겠고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드리자면 저는 8월 27, 28 양일 다 페스티벌에 가지만 28일 오전 10시 오프닝 첫 무대를 오릅니다 꼭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축하드립니다